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미소와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시다 화이팅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매트를 깔아 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매트 일단 깔아 놓고 앉아서 합니다 오늘은 운동하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우주는 음량 오행이 있다 하고 우리 신체에도 똑같이 있다 합니다 그죠 음량 인맥과 동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오행에 맞춰서는 오장육부가 있어야 목화 토 금수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장기가 목은 간당 그 다음에 화는 심소장 153초경 그 다음에 토는 비윙 금은 폐대장 수는 심방강 심방강이 좋다 하죠 그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색깔 자체도 우리 장기하고 영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도 다섯 가지 모르면 그냥 다섯 가지 색깔 골고루 드세요 하면 그 장기가 좋아집니다 하잖아요 그죠 자 목은 초록색깔 푸른색 계열 우리가 피곤하면 우리 봄에 그 부추라든가 막 그런 거 나는 거 먹죠 그럼 피로감이 봄날 나긋나긋했던 게 풀어지죠 그처럼 초록색은 우리가 간담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계열은 심소장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심혈 개통으로 안 좋거나 하면은 빨간색으로 옷을 입거나 그 다음에 빨간색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토 노란 색깔입니다 비위 경락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폐대장 금은 어떻게 써요 금은 흰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수 심 방광은 까만색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까만 색깔 뭐 지눈이 콩 뭐 검정 서리태 이런 걸 많이 또 드시는 분 많죠 근데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보통 소음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음식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소음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음인은 비위가 약할지 심방광은 트실하게 태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위에 좋은 거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 비위가 토잖아요 그죠 중심이기 때문에 비위는 어느 분한테 그 노란 계열은 다 좋습니다 그만큼 그 색깔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함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량의 장기로 우리가 그 기여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가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는 시작과 끝나는 거는 이제 폐대장 그 다음에 심포삼초경락 그 다음에 심소장이 있고 그죠 심소장이 이렇게 손으로 붙어있고 그 다음에 다리로 붙어서는 발끝 거기서 붙어서는 이제 심방과 간담 비위경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유를 하면서 도는데 그게 이제 음경락은 이제 음경락 쪽으로 타고 오르락내리라고 할 거고 또 양경락의 경락은 양쪽으로 그러니까 양경락을 타고서 오르락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운동 자체가 음경락과 시비경락을 잘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척추를 또 튼튼하게 하죠 척추를 마디마디 건강하게 하는 동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은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디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만약에 왼손 왼쪽으로 다섯 번을 돌렸으면 오른쪽으로 다섯 번 돌아야 되고 앞쪽으로 돌았으면 다섯 번 돌았으면 뒤쪽으로 다섯 번 돌아야 되고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한쪽이 안 좋다고 해서 그쪽만 운동하시면 안 되고 그냥 똑같이 하다 보면은 맞춰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장기 같은 경우에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균형이 돼서 한쪽이 트실하고 한쪽이 약하면 그것도 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뚱뚱한 친구하고 날씬한 친구하고 만약에 시소를 탄다 어릴 때 보면 시소 많이 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뚱뚱한 친구가 딱 내려앉아 가지고 딱 무게를 잡고 있으면 가벼운 친구는 어떻게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장기를 우리가 뚱뚱한 애는 좀 날씬하게 만들고 또 날씬한 애는 또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시소 재미나게 타는 것처럼 우리 몸 신체도 그렇게 한쪽을 치우쳤던 것을 활성화시켜서 좀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돼서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막 힘드시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진짜 유튜버 이게 그 컴퓨터도 잘 못 만지는 제가 이걸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같이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을 돼보자 제가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그만큼 시간 투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엉덩이 어떻게 삐딱하지 않느냐고 똑같이 놓습니다 그죠? 항상 제가 강조하지요 양쪽 무릎 똑같이 딱 똑같이 놓으시고 이거 힘드신 분들이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하셔야 됩니다 또 혈액순이 안 되시고 이렇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 절대 가보자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피고 하세요 피고 내 몸에 맞춰서 하셔야지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보자 하는 것도 항상 제가 바꿔서 하죠 지난번에는 제가 왼발부터 했으니까 오늘은 고름발부터 합니다 항상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해서 딱 맞추셔야 되는 거 제가 들썩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양쪽 엉덩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 상태에서 배꼽을 조심합니다 배꼽을 쭉 계속 하시죠 뱉습니다 이제 어서 배꼽을 맞은 시간이죠 자 계속 Here 이렇게 이제 뒤로 갈 때는 이제 혈액순이 등 뒤에 딱 붙여주시면 자 됐습니다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참 반대로 바로 숨 들여 마시고 멈추고 멈췄다, 내쉬다, 다시 하나, 숨 들여 맞췄다가 멈췄다, 내쉬다, 척추도 비트게 합니다. 비트게 굉장히 중요해요. 척추를 쭉쭉쭉쭉 마디마디 늘려 놓습니다. 오른손, 무릎, 왼손 어디요? 꼬리뼈 뒤쪽에 바닥을 짚고 양손을 지렛대 삼아서 허리를 쭉쭉쭉 빗에 척추 마디마디 폈죠? 그 상태에서 비틀비틀을 갑니다. 미추부터 천천히 미추, 요추, 퓨추, 경추. 풀었죠? 둘, 내쉬다. 다음으로 오른쪽, 왼손 무릎, 오른손 어디? 꼬리뼈 뒤쪽에 잡고 지렛대 삼아서 허리를 쭉 핍니다. 자, 척추 마디마디 쭉 쭉 쭉 펴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비틀비틀갑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잡습니다. 양손 바닥 짚었죠? 다시 한 번 척추 마디마디. 다시 한 번 척추 마디마디. 척추 마디마디. 다시 한 번 척추 마디마디 쭉쭉쭉 돌려서 비틀비틀갑니다. 하나, 손으로 마디마디. 다음으로 오른쪽, 양손 바닥 짚고, 다시 한 번 척추 마디마디 쭉쭉쭉 돌려서 비틀비틀갑니다. 하나, 손으로 마디마디. 자, 이번에는 그 다리 툭 풉니다. 그 다음에 엄지 발 뒤꿈치는 붙이시구요.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톡톡톡 켜주세요. 비경락 자극, 그죠? 이거 하면 어떻다고 그랬죠? 제가? 심신이 안정된다고 그랬죠? 초조 불안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내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부러져요. 그러니까 간단한 운동이지만, 여러분 몸에는 좋은 거에요. 그 경락 자체가 자극이 가서 그 경락이 활성화되거든요. 자, 약간 탁탁탁 쳐주시고, 그 다음 다리 살짝 벌려서 공기층을 만드신 상태에서 톡톡톡 칩니다. 자, 양경락은 어떻게 해요? 햇볕이 내려 쪄죠? 내려 쪄니까 타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보이는 쪽은 양경락이에요. 양경락이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랑 이렇게 톡톡톡톡 내려갔다가, 음경락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온 경향이 있어요. 톡톡톡톡톡. 자, 눈려줍니다. 그 다음에 양다리 붙이시고, 긴장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발 뒤꿈치 붙였죠? 그 다음에 발끝 내 몸 쪽으로 당기신 상태에서, 천천히 목 뒤, 약쪽 엉덩이 바닥에 놓으시고요. 자, 양손 깍지 끼시고, 가슴 활짝 열어서 폐경락이 활성화되도록,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실 때 어떻게? 아랫배부터 천천히 붙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자, 시선은 앞을 보셔야 돼요. 턱은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 임경락하고, 어? 임경, 인맥 동맥이 자극받이 있죠? 자,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상체 들어서, 좌측으로. 다시 한번, 아랫배부터 붙어요. 머리부터 이렇게 닿는 거 아니에요? 자, 나만 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좋아. 균형 있게, 그죠? 상체 천천히, 자, 시선 앞을 보시고, 상체 들어서 우측으로 되셨죠? 두 번째는 제가 옆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쪽 엉덩이 굳혀서 앉으고, 무릎 누르고, 발 뒤꿈치 굳히고, 자, 뒤꿈치는 바깥쪽으로, 발끝은, 내 몸처럼. 허리 쭉쭉쭉쭉 키신 상태에서, 자, 목 뒤 깍지 키셨죠? 아랫배부터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랫배부터. 시선을 앞을 보시면 천천히, 내려가실 때는 천천히 목이 이렇게 들게 돼 있어요. 맨 처음은 이렇게 했지만, 내려갈수록 턱을 드세요. 천천히 시선 앞을 보시고,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가신 상태에서, 상체 들어서, 자, 측으로. 들으세요. 둘, 내쉬고, 다시 한번.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갔다가, 상체를 들어서, 옆으로, 하십시오. 되셨죠? 다음은 비틀기 들어갑니다. 자, 오른손, 무릎, 왼손, 발, 꼬리뼈, 뒤쪽에, 바닥을 딱 잡고, 허리 쭉. 쭉 늘려주세요 척추 마디 마디 쭉쭉 늘렸죠 자 그 상태에서 항상 얘는 땡겨 오셔야 돼 발뒤꿈치 바깥쪽으로 이거는 항상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쭉 늘렸죠 자 비틀기 들어갑니다 천천히 위축 요축 흉축 경축 됐죠 시선 뒤보드 고 2 4 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자 오른손 어디 꼬리뼈 뒤쪽에 바닥을 짚고 딱 짚고 왼손 반대쪽 무릎 잡고 척추를 마디 마디 쭉 핀 상태에서 천천히 비틀기 위축 요축 흉축 경축 둘 내쉬고 두번째는 조금만 더 강하게 합니다 자 양손 바닥에 짚고 허리를 쭉 비시고 척추 천천히 위축 요축 흉축 경축 둘 내쉬고 자 두번째 양손 바닥 짚고 천천히 허리를 쭉 쭉 쭉 피 상태에서 하나 예축 요축 흉축 흉축 숨 멈췄다가 둘 내쉬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 동작까지인데 자 풀으셔야 되요 툭 툭 툭 툭 툭 그 다음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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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짓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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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X 툭 툭 Bernie McConnell TOS 오늘 과연 다Cause니김 rich critically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